미 국민들은 전형적으로 봄철의 하우스 헌팅, 즉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인 여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클로징한 후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팬더믹에서 탈출했으나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거래가 냉각된 2023년 한 해 동안 미 국민들의 전형적인 내집 마련이 정상을 완전 되찾지는 못했으나 봄철 헌팅과 여름 구입의 관행은 유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진로우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셀러들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내집을 판매한 최적기는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내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3%, 7,700달러는 더 받고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 비하면 해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팔겠다며 리스팅에 올린 주택들은 현재 전년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전문 레드핀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돼 있었기 때문에 리스팅 주택들이 급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2021년 5월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해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써머셀링 붐, 즉 여름철 판매 성수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금명간 셀러들의 부동산 소개료, 커미션이 6%에서 3%로 반감되고 오는 6월 12일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무기지 이자율 인하로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맞춰 주택무기지 이자율도 6%대로 다시 내려가고 향후 2년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사려는 수요의 증가에 비해 8년은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따라가지 못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집값도 어느 정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은 2023년 한 해 41만 2,778달러로 6.6% 올랐는데 2024년 올해에는 그보다 인상폭은 줄어들어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6.2%까지 떨어지고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WKTV 뉴스 안내기 행성입니다.